먼저 뉴스3 첫 번째 뉴스는요. 미국 증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번 주 곽도기 부장이 휴가니까 곽도기 부장 역할을 제가 해야 돼서 뉴스3 시간을 원래 증시 외적인 뉴스를 좀 많이 했는데 미국 시장 얘기를 하면서 해야 될 듯 합니다. 물 좀 먹고요. 일단 미국장이 어제 빠졌습니다. 다울릴수도 빠지고. 4월 1일부터 이렇게 기침이 나와봐요. 기침을 이렇게 많이 대고 하세요. 죄송합니다. 사회적 거리는 우리가 충분히 뜨니까. 미국 주식이 1.84%가 빠졌네요. 1.84% 기분 나쁩니까? 이 정도면 사실 요즘 별로 빠진 것 같지도 않아요. 아니 그런데 우리 정프로가 어제 저녁에 뭔 일이 있었어요? 어제 댓글에 엄청난 정프로 빨았다 약을 빨았니 음주방송이니 엄청나던데. 어제 저녁은 좀 여러분과 함께 웃으면서 해보고 싶어서요. 장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니 어제 방송 중에 정프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지고 있다. 어제 상한가 갔잖아. 그래서 정프로 계좌가 지금 상한가 쳐서 그렇게 업돼서. 방송 너무 본인의 계좌의 급등락의 분위기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직까지 상한이라는 걸 맞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한 번도 못 맞았어요? 상한가? 못 맞아봤죠. 뭐가 맞겠어요. 와. 그래요? 그게 놀랄 일입니까? 나는 열흘 상한가도 마저 봤는데 열흘. 그게 지금 우리 시청자들한테 할 얘기입니까? 아니 2000년도에. 이분들 지금 며칠이 떨어져요. 2000년도 2000년도. 그때는 열흘 상한가는 보통이었거든. 미국 주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다우지수가 비교적 오랜만에 떨어진 것 같아요. 1.84% 하락한 2만 1,91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도 1.6% 빠졌고 나스닥도 좀 덜 빠졌네요. 0.95% 하락한 7700선에 탁 턱걸리를 했습니다. 이게 1분기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S&P 500 지수 기준으로 1분기에만 많이 크게 반등했는데도 20%가 빠져서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분기별로는 최악의 성적표를 냈고요. 다우지수는 당연히 더 빠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잉 이런 게 좀 반등을 해서 최근에는 다우가 S&P나 나스닥보다 좀 성적이 좋습니다만 빠질 때는 훨씬 많이 빠졌을 거 아니겠어요. 23.2%가 빠져서 다우지수 기준으로는 1987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였다. 이런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빠졌냐. 의외였어요. 미국과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와서 사실 장 초반에 괜찮았습니다. 어제 중국 국가통계경에서 발표한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라고 하잖아요. 이게 퍼체이싱 매니저 인덱스일 겁니다. 아마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하는데요. 그게 원래 35.7에서 52.0으로 큰 폭으로 반등을 했어요. 올해 45만 나와도 잘 나온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2월의 최악이었죠. 중국은 코로나가. 그러다가 3월 들어서면서 이탈리아, 미국으로 가면서 날짜별로는 통계가 거의 안 맞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제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우한이 장례식 같은 것도 미루다가 장례식 하는데 장례식 화장함이 있잖아요. 함 개수만 세봐도 5천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자 수 통계 자체가 틀렸다. 그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날짜별로 보면 감염자가 제로인 날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종료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3월에 의외로 좋은 성적이 나왔고 그리고 컨퍼런스 보도가 발표한 미국의 3월 소비자 신뢰지수도 120을 기록해서 원래 시장에서 한 110 정도로 거꾸라질 거다 이렇게 봤는데 이것도 양호하게 물론 2월에는 132였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시장의 우려보다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이 빠졌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탈리아 이런 데 확진자도 정점을 찍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스페인 같은 데 보면 스페인 공주님이 돌아가셨더만요. 물론 공주님이라고 해서 아주 젊은 분은 아니고 연세가 있으신 분이긴 하지만 공주님이 돌아가시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감염자가 10만 명에 육박하고요. 미국이 지금 18만 명 넘어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4월 말까지 사회적 격리 거리 두기 이거 하자고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 4월만 안 되겠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봉쇄 조치라든지 이동 제한 이런 것들이 길어지면 글로벌 경제가 생각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이 나왔는데 어제 아주 충격적인 얘기가 났어요. 골드만삭스가 2분기의 미국 경제 성장률이 1분기 대비해서 34% 역성장할 거다. 2분기라는 게 미국이 분기. 아니. 아니. 이번 분기. 다음 분기. 4, 5, 6. 이렇게 되니까 이게 2차 대전 이후에 최악의 분기 성장률이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식의 반등세 이런 것들이 정당화될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실업률이 15%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것들. 전에는 실업률이 완전 고용 상태에 있다고 미국 고용 시장을 얘기하는데 이게 15%, 20% 얘기를 하면 그냥 겁주는 거지 저거. 최악의 시나리오지 그랬는데 지난번에 뭡니까? 신규 실업자 청구권수 같은 거 폭증하는 거 보셨죠? 실업수당. 10배 이상 폭증하는 그런 거 보니까 이거 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들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하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것들을 용서 못하죠. 그래서 부양책 같은 걸 또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SOC 투자 2조 5천억 정도 빨리 해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일부 수입품에 대한 관세 납부를 90일간 연기하는 방안에 서명한다. 이런 증시에 도움되는 뉴스플로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흑장으로 가면 갈수록 낙폭을 좀 키웠던 그런 하루였고요. 국제 유가도 전날보다 배럴당 이거는 1.9%, 0.39달러 오른 20.48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 어쨌든 반등폭이 아주 미미하죠. 그래서 국제 유가도 불안불안합니다. 왜냐하면 20달러 선이 깨질랑말랑하는 상황에서 지난주에 우리 이베스트 투자 증가 최진영 연구원도 그랬습니다마는 너무 20달러라는 그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 이거 한 번 깨지면 17불, 16불.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요. 전에 100달러 갈 때 2, 3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20달러 선에서 한 2불 떨어지면 10%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 이거 원유 투자하시는 분이 레버리지를 쓰시거든요. ETN 같은 걸로 많이 하시는데 ETN도 통상 2배, 3배짜리를 하시고 선물은 경우에 따라서 10배 레버리지가 되기 때문에 2% 2불 정도 떨어지면요. 몇 10%가 될 수 있는. 바로 마중콩을 걸릴 수가 있어요. 선물하시는 분들. 그래서 유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지난달에만, 3월에만 54% 이상 WTI가 급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가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20달러로 고시가 되고 있는데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배럴당 실제 거래는 10달러 미만에서 거래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보관료 뭐 이런 것. 그것도 있고 이제 밀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이제 이 원유의 질에 따라서 초경절류 같은 건 좀 비쌀 거고 중립류 이런 건 좀 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비싸게 고시되는 거 이면에 10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것도 많다 이런 얘기니까 사실 유가를 너무 20달러가 강력한 지지선이다라고 생각하는 투자도 좀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들이 외신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또 유가 등등에서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는 역시 미국발 뉴스인데 연준이 미국 국채를 담보로 또다시 달러를 푼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연준이 이제 미국 월가에 돈을 풀 때 랩포를 이용한다고 그러잖아요. 랩포 미국 은행들이 이제 연준에다가 채권을 맡기고 돈을 빌려가고 단기 자금을 융통하는 게 랩포라고 그러는데 가만 보니까 연준에서 이거 미국 내에서만 해서는 안 되겠다. 글로벌 경제 금융시장이 안정이 돼야지 미국 금융시장도 안정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 나라죠. 9개 나라하고 뭘 했습니까? 통화수합을 했잖아요. 통화수합보다도 더 광범위한 조치를 했는데 뭐냐면 각국 중앙은행들이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4천억 달러 이상 외환보유고가 있잖아요. 그 외환보유고를 대체로 거의 대부분을 미국 국채로 운영을 해요. 외환보유고 4천억 달러인데 이건 한국은행 금고에 쌓아둘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자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운용한다고 해서 달러를 외환보유액이 있으면 그걸 미국 국채 장기물 같은 걸 사서 이자도 받으면서 이렇게 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고 오면 달러를 대출해 주겠다. 융통해 주겠다. 그래서 국가 간 내포를 활성화해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그러면 신흥국에서는 달러가 모자란 신흥국에서는 한결 여유 있게 우리나라도 500억 달러, 600억 달러 통화수합을 하더라도 그거 한 번 쭉 빨려 들어가면 금방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의 상당 부분 아마 절대다수일 거예요. 달러 표시 채권으로 국채를 운영하는 것들을 융통할 수 있도록 내포 시장을 국가의 벽을, 국경의 벽을 넘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채를 맡기고 그러면 달러를 빌려오는 거예요? 우리 국채가 아니라 달러 표시 국채죠. 달러 표시 국채를 담보로. 한국은행에서 외환보유액을 관리하잖아요. 외환보유고를 대체로 금도 일부 사기도 하고 또 유로화 표시 국채를 사기도 하고 그런데 제일 많이 운영하는 게 미국 트레저리거든요. 미국 국채니까. 그거 갖고 오면 갑자기 자기 거니까 이건 안전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 담보로 해서 아주 저리로. 여기 나와 있는데 얼마냐면 0.25% 수준에서 이자를 내고 갖고 간다 이거예요. 연준으로? 연준 초과 지급금 이자율이 거의 0%니까 거기에다가 0.25%. 그러니까 이자 거의 없이 돈을.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파는 거랑은 다른 효과입니까?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파는 거는 북아웃이고 북에서 외환보유액에서 팔고 달러가 들어오는 건데 그건 이제 이거는 달러 표시 국채를 그냥 맡기고 대출을 받는 형태죠. 그러니까 다르죠.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렇죠. 정 프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정 프로가 갖고 있는 주식을 파는 행위하고 그걸 맡기고 급할 때 급전을 당길 수 있다는 거하고 그건 의사결정이 어떤 게 더 어렵고 싶겠어요? 일단 잠시 필요한 거 할 수 있으니까 잠시 필요한 거. 그렇죠. 단기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는 판다는 행위는 만약에 팔고 나서 가격이 확 올라버리면 또 정 프로 좌절하실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의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다.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요. 이거는 진짜 저희가 몇 번 경고를 좀 해드린 것 같은데 코스피랑 코스닥의 상장 폐지 위기 회사들이 한 40개 됩니까? 네. 25% 늘었다는 거예요. 작년되면. 8개사가 늘어서 이건 예고했습니다.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특히 사경인 회계사 강의 때도 그랬고 지난번에 최근에 나온 방송 때도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느니까 미리 미리 대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얘기도 계속 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랬잖아요. 이게 장이 너무 출렁거리니까 시장만 보고 있고 본인 계좌에 들어가 있는 주식이 위험한지 않은지 폭탄이 있는지는 안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남의 시장 걱정만 하고. 그런데 상패가 40군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40군대면 리스트가 있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7개 사, 코스닥 시장에서 33개 사가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어제 한국거래소가 공시를 했습니다. 공시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제가 다 불러드리기보다는 여러분의 계좌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런 류의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셔야 되니까요. 기사 검색하셔서 상패 위기 포털에 들어가시면 쭉 종목들 나오거든요. 일일이 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데 이게 사교인 회계사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상장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강화되고 회계 감사를 하는 회계법인이 전보다도 훨씬 더 강한 잣대로 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거치면서 대형 회계법인에서 회계법인 하나가 거의 날아갈 위기에 처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회계감사 나오시는 분들 자체가 예전처럼 물렁물렁하게 안 합니다. 그리고 지정감사제도라든지 여러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제도가 바뀌면서 본인이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또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면 지정감사제도가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지정감사제도는 뭐냐면 어떤 A라는 회사에 대해서 내가 회계감사 법인을 지정을 해서 내가 회계감사 수수료를 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이 관계가 편의를 받을 수도 있죠. 꼭 그렇다기보다는 그럴 수가 있으니까 이거 좀 강화해야 돼. 그래서 감독원에서 지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정감사되는 범위 확대되는 게 오래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회계감사를 할 때 내 뒤에 지정감사 회계법인이 들어오지 그러면 아무래도 좀 강하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봤는데 앞에 있는 A회계법인이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했어. 이게 문제인데요. 그러면 이게 상황이 확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해서 올해 상장폐지 법인이 늘 거다라고 예고를 해드렸는데 역시 예상대로 40군데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던 회사들 몇 개는 또 헤쳐나온 데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한진중공업이라든지 동부제철 이런 데들은 자본잠식 비율 해소 그리고 감사의견 적정 이렇게 받아가지고 1년 동안 관리 종목이 있다가 해제가 돼서 정상적인 거래가 됐다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갖고 계신 종목 중에 정말 재무적으로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종목들은 미래 산업의 전망이죠. 좋든 가치주든 대주주가 무슨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정폐했던 그거는 한 번씩 하시면 안 돼요. 왜? 한 방에 갈 수가 있거든요. 이거 보는 게 아주 힘든 일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를 들면 간단히 재무제표 어느 정도만 보고 혹은 숫자만 어느 정도만 확인하면 사실 이게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닌데 그런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죠. 그거를 안 하시고 이거는 외면을 일부러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요즘 채팅창에도 보면 그 리스트 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혹시 내 종목이 있을까 봐. 그런데 그런 거 이겨내셔야 돼요. 예를 들면 한 2주 전 보름 전에는 계좌 자체를 여는 걸 안 하시더만 HTS 키는 거 자체는 안 하시는 거예요. 앱 지은 분도 있어요. 그리고 저거 말이야. 계좌 평가 금액 이런 거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자체는 안 해요. 조금 오르는 날은 한 10번씩 쳐보는 거야. 얼마 늘었나. 그런데 빠질 때는 안 보여요. 정폐는 내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오르는 날은 계속 HTS 이거 보고 있어요. MTS 그런데 지난주 지지난주인가 보니까 아예 핸드폰 자체를 안 보더만. 현실을 외면하고 싶죠. 그러니까. 그 처참한 현실을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안 본다 그런데 없어지는 현실이 아니냐고. 우리 김일구 상부가 손발을 묶으라고 했다고 그거 빠질 때 그냥 쳐다보지도 말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기회를 좀 드렸는데 저희 방송을 꾸준히 잘 들으시는 것도 그런 한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아니면 방송 들으시면서도 그래도 한 단계 더 내가 어떤 기업의 숫자 같은 거 공시 나오는 걸 좀 더 이해하고 싶다. 이런 분들께서는 저희 사경인 회계사와 함께하는. 저기 저 화면. 아 기술이야. 좋아졌네. 사경인 회계사 강의 꼭 좀 들으시죠. 갑자기 출연한 것 같아요. 저렇게 얼굴이 비슷하게 나오니까. 옷은 좀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 장이 이제 약간 좀 회복이 됐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이 강의 들으시는 분이 늦시더라고. 거기다가 뭐 요즘에 신규 계좌가 많이 늘어서 그런지. 그런데 꼭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제가 추천이라는 용어를 제가 잘 안 쓰는 거든요. 그런데 사경인 회계사 강의는 여러분 꼭 주식 투자 처음 하신 분이나 또 오래 하셨던 분이라도 꼭 들어보시길 권해드릴게요. 장이 좋고 나쁘고 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좋은 기업 나쁜 기업들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겁니다. 빠져도 알고 빠지는 거 하고 왜 빠지는지 모르는 거 하고 다르죠. 그리고 배경이 이쁘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희 협찬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나바라고 식물들을 사무실 안에 배치를 해놔. 이게 천연식물이죠? 네.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면 이 정도만 설치를 하면 나무 400그루를 실내 심는 효과가 있대요. 나무 400그루요? 네. 그 정도로 여기 좋은.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난 식물들을 공부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우리 실내 공유가 굉장히 좋은데요. 하여튼 이것도 한번. 아주 싸지는 않은데요. 좀 필요한 집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우리 집에도 하나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 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많이 갖고 계실 여러 종목들. 조금 중소형주. 쟤들 한번 파보러 가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 질문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뭐에요? 이런 경우에 배따받아 문제는